안녕하세요. 킬렛마스터에서 크로마키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드론 크로마키를 올리는데 그것을 저작권 없이 사용해도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셔서 그 어제 올린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다운받아서 앞뒤 필요없는 부분을 자르고 올리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이 프로젝트를 터치해야 되겠죠.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터치해서 16대 9를 하고요. 다음에 기본적으로 밑에 바탕을 깔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여기 픽사베이에서 동영상을 파워디렉터에서 영상 소스를 굉장히 많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파워디렉터에서 파워디렉터에서 다운받은 동영상을 몇 개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몰 지금 이거가 있는데 이게 잘 못 왔네요. 픽사베이 다운로드 올 여기에서 이걸 하나 가져오고요. 또 이 경치가 한지간 꽃을 가져오겠습니다. 두 개 정도만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위에 이런 동영상 위에 드론을, 드론 크로마키를 가져와서 드론을 띄워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현재 음악이 없죠. 자 여기서 드론을 크로마키를 가져오려면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미디어로 갑니다.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해서 그 다음에는 드론이 있는 폴드를 찾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제 엑스폭트에 있어요. 여기 찾아가서 여기 드론을 터치하겠습니다. 드론을 터치했습니다. 자 그러면 드론이 여기 왔죠. 왔는데 이쪽 편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오른쪽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면은 키네마스터에서 크로마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로마키.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은 여기에 제기용이라는 게 있죠. 여기 오른쪽에 동그라미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툭 터치하면요. 화면을 보세요. 색깔이 청색이 푸른색이 사라졌죠. 다시 보세요. 청색 있잖아요. 청색이 지금 화면에 이렇게 있죠. 이 색깔을 조금 바꿔보겠어요. 붉은색을 한번 바꾸겠어요. 여기 화면에 청색이 있잖아요. 이렇게 청색이 이렇게 있어요. 청색이 있는데 여기에 이 제기용의 이 동그라미를 터치하면은 이 청색이 빠집니다. 동그라미를 터치해 볼게요. 툭 이렇게 터치하면 빠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은 드론이 이렇게 나타났죠. 청색을 입술에 드론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 있죠. 이것은 드론을 뜻합니다. 아래쪽은 아래쪽 이것은 이 배경 청색이나 초록색이나 이렇게 하는 크로마키 배경을 뜻하고 이 위의 것은 드론이라든가 크로마키에서 보여줄 그것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25라고 되어있지 28%로 되어있지 기본적으로 이것을 왼쪽으로 이렇게 밉니다. 화면 보세요. 화면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밉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것도 보세요. 이것의 선명도를 보시고 다음에 이쪽 편에 이것을 제가 왔다 갔다 할다는 거 보세요. 이렇게 제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안 보이죠. 점점 희미하게 보이죠.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은 보입니다. 선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한대로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래쪽에 이렇게 50으로 되어있으면 더 이상 못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50, 50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절하다고요. 반드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키 색상도 바꿀 수 있고 만약 청색이 아니고 다른 색깔이면 다른 색깔을 얘기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은 여기에 미세조정도 있죠. 미세조정 이걸 탁특히 하면요. 이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선명도를 드론이 지금 화면에 보이죠. 이 선명도를 아주 선명하게 만들었으십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요.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조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미세조정 터치해서 그 다음에 여기 마스크 모드 있죠. 이걸 터치해 보겠어요. 이걸 터치하면 이렇게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드론은 사라지고 배경이 보이는 거죠. 이건 마스크 모드는 특수한 기능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저 위에 V 있죠. 이 V기 V가 체크하는 이것이 꼭 해야 됩니다. 이게 저장입니다. 재정을 합니다. 하우스 처음부터 플레이 한번 시켜볼게요. 화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드론이 이상하게 중간에서 사라져버리죠. 여기 보세요. 드론이 여기 보면 크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사이에서만 움직이죠. 그래서 옆으로 사라지니까 이상하게 부자연설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걸 터치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터치해 볼게요. 툭 터치하면 화면 분할입니다. 다시요. 이게 뭐냐면 화면 분할입니다. 이 화면 분할은 분할해서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지금 깜빡깜빡하는 거 있죠. 이것이 화면 전체를 태우게 됩니다. 터치해 볼게요. 이렇게 터치하면 화면 전체를 채우고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은 아까도 말했듯이 부위를 처치하라고 했죠. 부위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프레시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드론이 사라지고 나타나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크로마키 할 때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전체 화면으로 화면 분할해서 전체 화면을 하면 편리합니다. 이상 키네마스트에서 크로마키 하는 방법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